제흑복금의 일본 야구, 일본 프로야구 불멸의 기록 발렌틴 60홈런 현 아시아 야구리그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은 2013년 블라디미르 발렌틴이 세운 60홈런입니다. 2011년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 입성하여 11-12시즌 2년 연속 홈런 31개를 기록하며 자신의 파워를 자랑했던 발렌틴은 2013년 9월 15일 한신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일본 야구 레전드 홈런왕 오사다하루의 55호와 이승엽의 56호 기록을 넘어 57호 홈런을 쏘아올리며 아시아 단일 시즌 홈런 신기록을 수립 10월 4일 한신전에서는 또 한 번 홈런을 쏘아올리며 일본 프로야구 최초의 한 시즌 홈런 60개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되죠. 기록 경신 후 오사다하루는 그의 기록은 압도적이다 라며 축하를 보내기도 했었고 발렌틴 역시 오사다하루를 동경한다며 훈훈한 장면들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시아 리그 60홈런 기록이 또 한 번 깨질 수 있을까요? 야구 너무 재밌어